현금 56만 원을 빼앗으려고 노래방 주인을 참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50대 남성이 상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이 남성은 상가 복도에서 2시간을 기다리다 노래방 주인인 60대 여성이 혼자 남은 걸 확인한 뒤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당시 빼앗은 돈은 고작 현금 56만 원과 신용카드 2장 뿐이었습니다. 범행 후 혈흔을 닦고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불까지 닦은 뒤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달아났지만 4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건가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이 남성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가 증거를 내밀면 내가 한 게 맞는 것 같다는 답을 되풀이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영에 대해 상당히 고심했다면서 재산을 목적으로 사람 목숨을 빼앗은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모자와 마스크를 쓴 것과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 등을 보면 우발적인 범죄로 보기 어렵고 노래방이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조명을 꺼 피해자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도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